박수. 새로운 방송보다 올려면 더욱 더 수 있게 달고. 셜리! 내가 다시 조빙할 거야. 네 비코리아가 바빠서 대신 오는 박태리아입니다.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져요. 어 설리씨 실제로 보니까 저보다 못생겼네요. 류시안씨 오늘 보니까 의외로 과목하시더라고요. 살 빠졌네요. 찔리아 어젯밤에는 무슨 꿈 꾸셨어요. 강심장 되는 꿈이요. 과연 그 꿈이 현실로. 이루어질지. 내 목을 깡십니다. 노니까. 아이고 고민 다 맞진 않아요. 안 돼요. 자. 에어폼 아나운서 소개합니다. 왕정빈.